9월 30일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 등으로 수감 중인 김호중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논란이 됐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도주한 노력으로 빠졌는데요. 이런 김호중은 당시 음주운전 뺑소니 이후 구속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콘서트까지 진행하며 혀를 내두르게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하였는데요. 재판부는 김호중의 선고일을 11월 13일로 지정했고 보석신청 허가에 대한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김호중 측은 약 4개월 넘는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발목통증이 악화됐다며 또 한 번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호중은 오래전부터 알아온 발목통증이 악화돼 극심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라며 수술을 통해 증상을 완화하려 했으나 살인적인 스케줄로 이내 수술을 잡지 못했다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또 치료에 필요한 약은 반입불가로 외부에 나가야 구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김호중이 말하는 발목통증이 있었던 사람이 음주운전까지 하며 사고도 냈고 또 편의점에서 캔 맥주까지 사면서 걸어가는 cctv 영상을 보면 저는 모습은커녕 일반 사람들보다 더 자유롭게 걷고 있는데 말이죠. 한편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실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앞서 이런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 극성 팬들은 낙선운동을 할 것이다. 가만두지 않겠다. 앞길 구만리인 젊은 사람 인생 망치는 법이다. 입원 만든 의원들. 사람 죽이는 악마다. 왜 사람을 평생 죄인으로 만드냐. 당신들 비리도 먼지까지 털어주마 등을 말하기도 했는데요. 음주운전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혹여 한 끗 차이로 사고가 나더라도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가는데 이분들은 어디까지 김호중을 옹호하는 것일까요. 김호중은 아직 형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라 구치소에서 앉아만 있었을 텐데 갑자기 발목통증 악화라니 이해할 수도 없고 보석 신청 시 도주 우려가 없다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구속 전 가진 방법을 다 써가며 증거인멸을 한 것은 생각이 안 나는 건지. 여러분들은 이런 김호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우원의 고용운학습 의견을 남겨주세요.